오늘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동물권연구소의 김란영 소장과 이야기 나누는 날인데요. 지금 옆에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주시고요. 우리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전국 각 지역마다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제주도 역시 2008년도에 동물보호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동안은 두 차례 전부 개정, 여섯 차례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제주도의 동물복지정책의 현재를 알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주도 동물보호 및 복지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지방의회에서 의회까지 거쳐서 제정된 도의 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영훈 지사가 취임한 이후에도 혹시 기존의 동물보호조례가 개정이 됐었습니까? 오영훈 지사가 부임을 하고 지난해 12월 30일 그리고 올해 5월 10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했기 때문에 현 도정의 동물복지정책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추측이 가능합니다. 조례, 그러니까 법을 보면 사실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도정의 동물복지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물복지정책 전체를 한마디로 사실은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금까지 행정의 추진사항과 또 이제 개정된 조례를 살펴보게 되면 오영훈 도정의 동물복지정책에는 동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물복지정책에 동물이 없다고요? 지금 도정에? 붕어빵에 붕어 없는 것만큼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그건 평가하시니까 평가가 굉장히 또 박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 업무를 실행하시는 분들께 있어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동물복지정책에 동물이 없다라는 말은 그게 무슨 말입니까? 동물복지정책에 그럼 수혜자는 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수혜자가 말씀하셨듯이 동물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오영훈 도정에서 추진하는 동물복지정책 전반을 살펴보게 되면 최대의 수혜자는 아마 반려동물 산업 관계자가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동물정책 특히 반려동물정책 추진 상황을 보면 이전 도정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같은 모양의 색깔만 다른 색깔로 더 칠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지난 도정에서 꾸준히 추진해오던 동물복지팀 등 조직 개편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전환적인 내용은 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조직 개편을 했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동물권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소장님의 시각에서 그 부분을 평가를 하시는 건데 제가 좀 관심 있게 지금 들은 부분이 반려동물산업 관계자가 지금 오영훈 도정의 동물정책에 있어서 최대의 수혜자다. 동물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근거로 좀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아까 조례 개정을 말씀드렸는데요. 5월 10일 날 원래 두 차례 두 번째 개정된 내용을 보게 되면 신설된 조항이 있습니다. 11조 3조 지원 부분이 신설이 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도지사는 반려문화 확산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대부분이 반려동물산업에 관련된 지원으로 채워져 있고요. 산업에 관련된 부분? 그렇죠. 주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반려동물 사료용품 제조업 시설 장비 물품 지원에 관한 사업, 동물 전시업, 동물 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등 사업장 시설 개선 장비 물품 지원에 관한 사업, 반려동물 관련 생산품 품질 고급화와 활성화를 위한 유통, 수출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물류비, 행사비, 박람회 참가비 등 지원에 관한 사업 등 이렇게 11조의 내용을 신설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 등을 계획하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동물보호 복지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사실 전국 조례를 다 살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원이라는 항목을 갖고 있는 그 경우에는 반려동물 학대 방지 지원 그다음에 돌봄에 대한 지원 그리고 성숙한 반려문화를 위한 교육 지원 등 즉 동물보와 복지의 직접적인 어떤 지원이었지 제주도 조례처럼 반려동물 산업 지원은 제주도가 유일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보면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직접적인 동물에 대한 지원보다는 산업 쪽에 지금 관심이 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그런 건 있습니다. 반려동물 영업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 등록제에서 허가자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관련돼서 그에 따른 조치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동물을 이용한 산업과 그와 연관된 산업들은 엄격한 규제와 조율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반려동물 산업이 규제 없이 너무 무분별하게 확장되다 보니까 유기동물이라든지 동물학대가 알게 모르게 지대한 역량을 미쳤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 등록제 또 반려동물 사업 등록제에서 허가자로 바꾸는 것은 동물 복지를 고려한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서 동물이 덜 고통을 받고 버려지는 동물이 없는 사회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에게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건데 그러한 어떤 목적성에 부합되지도 않은 사업 활성화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버젓이 조례에 신설되어 있고 특히 이거에 따른 어떤 규제와 조건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런 활성화뿐만 아니라 전폭적인 제주도의 지원이 예고되고 있어서 제주도가 겉으로는 적당한 동물 복지 지원으로 생색을 내면서 실제로는 동물을 이용한 산업에만 주력한다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가 있는 건 실제 사업인데 그걸 약간 포장하기 위해서 동물 복지 지원 조금 생색을 내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글쎄요. 일단 허가제 얘기부터 해볼까요? 등록제에서 허가제를. 전에도 소장님께서 패쇼 예를 들면서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다. 이걸 등록만 하면 그냥 할 수 있으니 잘못된 제도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허가제로 바뀐 건 다행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허가제로 바뀌거나 이런 보완하기 위한 이런 지원 같은 것들이 다 앞으로도 유기동물을 감소시키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오영웅 도지사가 유기동물 없는 제주를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새롭게 진행한 사업이 있나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전 도정보다 사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건 유기견 포획팀입니다. 유기견 포획팀을 구성하고 수많은 유기견을 포획하고 사실은 이런 유기견들을 죽이는 일에 치중하고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언제까지 동물을 죽이는 정책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고요.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양센터를 시내에 구축을 해서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가정의 임시보호를 한다든지 또는 길고양이들을 마을 단위로 돌보면서 돌봄 정책을 추진하는 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기존에 해왔던 사회의 마당계 중성화 사회 위에는 이렇다 할 새로운 정책들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업장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우선이 아니라 불법 영업장 단속이 우선이 돼야 하고요. 그리고 영업장 환경 개선이 기준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 됩니다. 사실은 다른 어떤 지역도 동물보호조례 내에 반려동물 산업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원을 한다면 가장 열악한 곳은 안락사를 하지 않는 민간 동물보호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단위에 지원을 하고 있냐 그런 항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유기동물 동물학대가 만연한 이유를 또한 분석하기 위한 또 동물 어떤 복지의 현황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것들 행정의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어떤 실태조사를 근거해서 그게 기반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인과 동물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결론적으로는 뒷전에 좀 밀려날 수밖에 없고 도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들이 전면에 배치되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예. 강하게 비판하시네요. 네. 너무 목소리가 크죠. 화나신 것 같아요 지금. 화나신 거 맞죠 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재미있게 보는 부분이 그건데 조례에 관련해서 아까 비판을 많이 하셨잖아요. 다른 어떤 지역도 동물보호조례에 반려동물산업 지원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동물보호조례는 동물보호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산업을 지원하고 싶다면 그건 따로 반려동물산업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로 뭉뚱그러져서 있기 때문에 어디에 중요성을 더 보고 있는 것인지가 명확히 보인다는 말씀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셨듯이 따로 산업분자로 해서 분류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좀 개념이 없다라고 봐야 되나요. 정확히 정립이 안 되어 있다. 도와 복지에 맞는 준하는 그런 어떤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들이 좀 몸별하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 볼까요. 다른 지역 혹시 조례에 보면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 같은 거를 하도록 조례에서 보장이 되어 있거나 그렇습니까. 아까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제주도 동물보호조례에는 실태조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어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예만 들어보더라도 경기도 반려동물보호 및 문화조사에 관한 조례 8조에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에 관한 기본 현황과 문화조성을 위한 인식조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4조 사항에는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 단위 동물복지 계획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무사항으로 놓았군요. 네. 가장 기본이 되는 동물 현황과 동물복지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제주도가 제주도의 어떤 유기동물 발생의 어떤 문제점을 포함해서 다수의 동물 현황과 동물복지의 문제점과 원인 그리고 변화가서 해결 방안들 제주도가 잘 모를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예측 가능해야 될 동물 정책들이 단순 추측 또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근본적인 어떤 동물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실태조사 현황 파악부터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제주도가 그런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명시 자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가 보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히 하자는 거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는 거고 사실 이건 해야죠. 해야 되는데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고 혹시 실태조사 진행하기 전에라도 동물 정책에 대해서 변화를 시도해 볼 만한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말씀하셨듯이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요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소통과 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과 토론. 네. 제주도 유기동물 문제와 상황을 가장 체감하고 있는 단위가 혹시 아나운서님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란영 소장님이요. 저를 포함한 여러 동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단체들이 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분들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제주도에 소속된 단체들이 꽤 많은데요. 사단법만 해도 5곳입니다. 그리고 저희 제주비건도 환경정책과 연계돼서 이제 포함을 동물권 자체라고 포함을 할 수 있는데요. 유기동물 없는 제주를 위해서 지난 저희가 한 3월에 연합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칭도 정말 유기동물 없는 제주 네트워크 이렇게 하면서 일명 유동네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오영훈 도전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인 또 공식적인 여러 채널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대화를 시도했지만 실질적인 소통을 이루어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색 마치기 위해서 잠깐 얼굴을 뵌 적은 있는데 논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이게 굉장히 갑갑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토론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은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제로 상태입니다. 기본이죠. 사실은. 동물 단체들이 계속해서 좀 얘기 좀 하자라고 좀 요구를 하시는 상황인가 보죠. 그렇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런데 꼭 도지사와 직접 독대를 하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지사가 아니어도 저희 정무부지사님하고도. 할 수 있고. 네. 그렇죠. 여론 루트 그분하고도 우리가 신호겠지만 그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지도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정 단위가 움직임 여부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직접적으로 만나서 저희 의견을 좀 전달을 하고 싶은 거죠. 네. 저희가 동물들 단체들을 몇 군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하긴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 유기동물들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들 하세요. 그리고 비용이 좀 수반이 많이 되는 일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체 민간의 비용만 갖고는 처리하기가 힘드니 지원을 좀 바라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주도정에 지원은 없습니까? 아니면 좀 적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개 동물 단체들이 사실은 다 작거나 또는 큰 보호소에 다 있습니다. 맞게는 한 250마리 적게는 50에서 60마리 정도 보호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롯이 시민들의 후원 그리고 활동가 개인의 희생, 헌신에 의해서 보호소가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만약에 행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호소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충분히 공간이 넉넉하고 많은 그 유기동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사실 민간에서 안 해도 될 텐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민간의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 보호소도 늘어나고? 아니요. 도에서 하는 보호소는 유일하게 제주도 한 곳에 있는데요. 한 곳이잖아요. 그 보호소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안락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보호실 같은 경우는 안락사를 안 하고 보통 평균 개들이 한 15년?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15년 동안 살다가 떠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지원이라고 하는 게 꼭 비용을 지원해달라는 건 또 아니에요. 보호소의 목적 자체가 다르군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주도의 어떤 정책이 아주 과감하게 전환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한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입소되는 동물들이 많고 또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렇다고 가장 약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방치하면서 실제 반려동물 산업에는 전력 투구한다. 과연 바람직한가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을 구분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생명을 이분법적으로 얘는 살리고 얘는 죽이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모순되고 생명을 차별로 하는 결국 오영훈 지사의 동물 정책이 또 이러한 상황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오영훈 지사의 동물에 대한 인식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오영훈 지사의 동물의 철학을 좀 약하다 부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시민이 요구한 어떤 과제들을 굉장히 가볍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도정의 방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 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시대정신 얘기하셨잖아요. 물론 이제 동물에 대한 생각이 상당히 많이 바뀐 시대입니다. 예전과 다른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시대가 요구하는 동물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동물은 지금까지 산업의 도구자 인간의 이익에만 중심을 두고 동물을 착취하는 경제에 구조했다면 지금 이 세계는 동물복지 동물 윤리에 관한 영역을 넘어서 인간과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한 정치적 관계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8월에 말씀을 나눌까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주도의 동물 정책은 동물의 고통을 느끼는 어떤 존재이자 또는 살고자 하는 존재라는 부분을 좀 간과한 즉 생명존중의 철학을 밑바탕에 좀 두고 있지 않다. 오로지 과거처럼 인간 중심주의 또 경제적 이익의 관점으로만 동물을 이용하고 있어서 이는 사실은 시대와 굉장히 역행하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단지 반려동물 산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축산업, 말산업 등 제주사회 전반에 동물을 이용한 산업이 굉장히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사회 생명경시가 굉장히 만연할 수밖에 없는데요. 몇 주 전에 어떤 행인이 길을 가다가 고양이가 길을 막으니까 본인이 총기로 해서 사살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동물학대 수위가 상상을 굉장히 초월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동물학대 방지 시스템이 전혀 가동을 하고 있지 못하고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조례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그러면 오늘 마지막 말씀을 이걸로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조례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방향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시대정신도 얘기를 해 주셨고 가장 기본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조례이기 때문에 근간이 되는 게 법이잖아요. 당장 조례를 개정한다면 어떤 내용부터 담아내면 좋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복지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의무화해야 된다. 네, 현황을 잘 파악하게 되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근거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모든 전반의 조례 내용의 전반에는 반드시 동물부와 복지 목적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막 여러 가지가 섞여서 모호한 상태로는 어떤 결과를 돌출할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민과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 정책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그 동물과 관련된 생각들이 과거와 좀 많이 변했는데 과거에는 아까 인간의 이익에만 중심을 두고 동물을 착취하는 경제 구조였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동물을 대할 때 우리가 이제 반려라는 말을 붙이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물복지라는 단어도 동장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는 것이 지금 시대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의무화시키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실태 조사와 관련된 부분 앞으로 이런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동물권연구소의 김나령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